안녕하세요 가야근영재입니다. 저는 오늘 안돌오름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곳은 비밀의 숲이라는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요. 함백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촬영을 하려고 오늘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주를 닮고 싶었거든요. 그곳이 워낙 핫플레이스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제가 거기서 연주하고 있으면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일찍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요. 이탈리아 작곡가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푸치니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의 오페라 잔리스키키이라는 오페라 안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오 미오 바비 노 까로. 이탈리아어예요.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한국어로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음악의 선율 자체가 굉장히 슬픈 느낌이 강하고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만한 그런 딸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사실 그 곡에 아리아라고 했잖아요. 가사가 있습니다. 오페라 주인공인 잔리스키키의 딸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와의 결혼을 아버지께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래예요. 심지어 내가 오늘 이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 반지를 사러 갈 건데 너가 아빠가 허락을 안 해주면 난 강물에 뛰어들 거다라는 협박을 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굉장히 선율과는 상반되는 느낌의 가사인데요. 선율 자체가 저는 너무 슬픈 느낌이 물씬 나는데 가사에 반전 가사가 있어서 되게 이색적인, 특이한 그런 아리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푸치니 오페라의 오 미오 마비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감상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출발합니다. 출발. 고우. 여기가 사유지라서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그네도 있고 트레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전경별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사실 입장료를 안 내게 될까 봐 그러니까 낼 수가 없게 될까 봐 좀 염려스러웠는데 다행히 아침 일찍에도 주인분께서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을 내므로써 마음의 짐을 떨었습니다. 혼자 잘 놀죠? 자세히. 금방 또는 뜬금이 우유하러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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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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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연환경에 그런 냄새를 맡게 해드리고 싶어서 경치를 좋은 곳을 되게 찾아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해뜨는 걸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구성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